부천 만화축제 네, 왼쪽으로 가셔서 2층 상영관으로 가세요. 지난해 부천 국제 만화축제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박은지양을 만나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만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내 고장 부천시를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니 뿌듯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금까지 만접와 조옥이었습니다.